트윗에 보면 특히나 이상한 그런 작세들이 이런 식으로 두립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두립이 위에서 오더가 떨어진 것 같아요 공소장에 공모 혐의도 적시하지 못한 걸 보면 죄가 없다는 거다 증거도 조작하고 난투구까지 버리고도 공소도 하지 못한 조작검찰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마치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인 걸로 프레임을 바꿔가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보는데 이게 수사팀이 어느 정도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 여부를 조금 적실할 건지 말 건지 관련돼서 고민이 많았고 두 가지 안 그러니까 공모 사실이 들어가 있는 공소장과 들어가 있지 않은 공소장은 두 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공소장에서 빠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공모에서 빠져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수사팀이 보강을 해서 완벽한 올가미로 잡아넣기 위해서 약간 빈틈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공소장에 공모 혐의가 빠진 부분을 팩트체크만 먼저 몇 개 해볼게요 첫 번째, 한동훈은 제대로 수사받은 적이 없다 그렇죠. 수사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체에도 협조를 안 했죠 우리는 윤석열 같은 양아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환조사도 안 하고 공소장 쓰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같이 기소할 거였으면 그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전혀 자기의 핸드폰 관련돼서 그렇게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핸드폰 번호 또 기본도 안 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물증을 지금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녹취록은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만으로도 충분히 공모의 의사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차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모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경심 교수권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공모 사실을 적시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썼다가 지웠어요 나중에 역풍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니들하고 달라 야 니들은 그따위로 정치질을 하잖아 야 검찰 권력으로 정치질을 하면 그게 검찰이냐? 조폭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팩트 여기서 공소 사실에 공모를 적시했을 때 전략이 노출된다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 사실 관계를 노출을 하게 되면 일단 이동재는 잡혀 있어요 이동재는 지금 공모 사실 관련을 적시하냐 안 하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이동재 기자의 명확한 죄의 범죄 사실에 더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사실을 해놓으면 이게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사팀이 이 부분을 깔끔하게 별도 기소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지 이거를 혐의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모 사실을 기재를 못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팩트만 챙겨도 지금 적들이 왜 작세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로부터 나온 논리겠어요? 한동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동훈이 제일 먼저 오다를 딱 줬죠 네 딱 공소장이 들어가자마자 어디서 그 공소장 내용은 확인되는지 몰라 확벌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들끼리는 다들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입장 표명을 바로 했죠 공소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어요 네 공모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걸로 보면 결국 지금부터는 권원유착 수사를 해라! 이렇게 오더를 내려 또 그 의기와 동시에 또 권경애 변호사가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그러면 검원유착이 아니라 권원유착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을 또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프레임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권원유착 프레임을 갖다가 공식적인 그런 지면에 처음으로 노출시킨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진척척이에요 아 진척척 진척척이 MBC와 권원유착이다 이런 주장을 갖다가 맨 처음 했죠 4월달 여쭤봤죠? 벌써? 그러니까 그 4월달에 권원유착 프레임들을 이미 한동훈은 만든 거예요 언제? 31일 MBC가 보도하기 전에 지들끼리 회의는 안 했겠어요? 그렇죠 3월 22일서부터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기 위해서 조작진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서로 공유한 그런 흔적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나온 거야 야 이거 MBC를 밀자 그래서 권원유착으로 밀자 그리고 자기의 스피커가 될 사람들한테 튕겨줬겠지 그렇죠 이제 나가라 진척적이나 김경률이나 권경애는 어쩜 이렇게 한 몸뚱아리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바퀴처럼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고 또 타이밍도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또 딱딱 쏴대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신기합니다 무슨 뭘 하나씩 약속받았나 봐 대호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이 윤석열 캠프에서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씩 하나씩 법무부 장관 야 이 친문들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했지? 어? 내가 이제 니들 밟아줄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털고 있는거죠 그런데 어떻게 김경률은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싹싹 빌고 있더라? 아니 왜냐면 이재용이 기소유예될 것 같거든 자기가 그렇게 빨아줬던 한동훈이가 기소유예를 시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해야 된대 예라이! 권경혜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었죠? 먼저 연락을 해줬고 3월 25일경에 전화를 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거를 4일 뒤에 한상영 방통위원장이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와있으니까 콜백을 해준거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9시 정도에 콜백을 해줬는데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권경혜 변호사가 계속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꾸 그거를 물어요 그걸 갖다 끄집어낸 거에요 유도심문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발언들을 통화를 통해서 있었다라는 거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유도심문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녹취록은 안 내놓죠? 그러니까요 녹취록이 없었을까요? 100% 녹취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했더라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그 통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 발언을 했고 어떤 문구를 썼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다시 한번 들어봤겠죠 걔는 내쫓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녹취록을 왜 못 내놓을까요? 실제로는 없거나 들어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거나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 아 윤석열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야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정부 관계자가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몰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을 내오는 순간 오히려 권경혜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근거는 차단을 하면서 군불대기만 하는 거 아닌가 진실공방으로 몰아가면 한 달은 갖고 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또 애매모호하게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가는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또 윤두환 수석까지 또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윤두환 수석이라고 또 특정지어가지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 수석님 조선일보 해체 투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선일보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기자 개인으로 한동훈처럼 한 5억짜리 소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TV조선에 관련된 방정호 이사장 관련된 조사들이 윤석열 체제에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미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배임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방정호 사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계열사들을 TV조선이 의도적으로 도왔다라는 거에 관련돼서 이미 고발장이 접수가 됐거든요 수사 안 해요 수사가 안 됩니다 왜냐? 방상훈하고 만났다면 지금 현재 한동훈의 공소장과 관련돼 있어서는 한동훈 쪽이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명백하고 거기에 함께 승차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왔어요 지금 전경혜, 진중권 진중권도 한상혁 갔다가 지금 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제 큰일 났어요 표명이 없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께서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변호사십니다 야 조국한테도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렇죠 조국 전정관도 지금 따박따박 하고 있죠 자 오늘 또 올라온 것 중에서는 불법적으로 아파트 침입해가지고 문두드리고 초인종 누리고 뻣대기 했던 기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은 액션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같은 게 아니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님은 지금 권경혜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기 후배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고소를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고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르장머리 고쳐요 저게 지금 변호사로서 할 일입니까? 저게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동권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즈음에 검찰 인사가 고등검사장급 신규부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조남관 현 법무부 검찰국장에 갔어요 조남관을 올렸어요 네 허락치는 또 허락치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장윤지 기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분도 이제 없거든요 지금 검사장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사표내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못 되면 이 정도에서는 사표내야 돼 그러면 지금 잘해야 돼요 앞으로 윤석열의 행보는 더욱더 위축될 거라고 장윤지 기자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상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많이 조금 좌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사 발령이 안 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지검장 같은 송사면 제주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사안에 아예 빠졌거든요 그냥 거기서 계속 휴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주도 상쪽으로 물리고 얼마나 좋아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송사면 지검장도 본인이 옷 벗는 거 아니면 이게 인사 발령이 났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명시적으로 딱 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라인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었나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뭔가가 무기가 딱 목 앞에 왔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사실상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호 프로젝트는 사실상 굉장히 검찰 내에서 진행되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는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혹은 좌초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